롤체는 위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바로 석호 요술사 솜댁인데요 석호 요술사 솜댁이 다들 좋은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 빌드업 구간에서 일깨우는 자 상징을 먹었을 때 진행해주는 석호댁은 완성시에도 훨씬 강력해지니까 초중반에 일깨우는 자 상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석호 초반 빌드업을 알려드리자면 초반에 블루 스타트나 아니면 앞라인 잘 버틸 수 있는 제로차암은 요런 템 스타트일 때 진행해주시면 좋구요 당연하게도 3석호가 완성이 되었을 때 진행해주는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블루가 있다면 연승으로 해주려고 레벨업 템포를 빨리 이끌어 올려주는 편이구요 만약에 블루가 없고 연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3연패 정도 해가지고 연운을 먹고 연승 스타트를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자 보통 6렙 스쿼드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써주는게 진짜 좋은 스쿼드구요 그리고 중간 빌드업 과정에서 일깨우는 자 상징이 있다면 소매 템을 넣어준 기물한테 일깨우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피관리도 무조건 잘 되구요 스택도 진짜 잘 쌓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석호가 좀 많이 겹쳐서 7렙 리롤에서 먼저 솜을 선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7렙 리롤에서 솜이 나와준다면 그냥 바로 템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렙 구간 가장 좋은 스쿼드는 요 스쿼드구요 일깨우는 자는 나중에 조이한테 옮겨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탈리아한테 주고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레벨에 오셨다면 요렇게 조합을 맞춰주시는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이라 세라핀 요렇게 이 일깨우는 자를 쓰기 때문에 일깨우는 자 상징이 하나 더 있어도 3 일깨우는 자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조이한테 주시면 스킬을 진짜 잘 써주겠죠 추가적으로 석호 상징까지 있다면 조이한테 석호 일깨우는 자 뭐 쇼진 요런거 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솜덱은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8레벨에 2성작 어느정도 마무리만 해주시고 9레벨을 가주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 겹치고 잘 떠주는 상황이라면 3성작을 노려주는게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9레벨 오신 상황이라면 바드를 추가시켜주면서 신비술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렙 같은 경우는 증강체를 크게 타지 않는 덱이기 때문에 당장 상황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증강체를 가져와주시는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일깨우는 자 빌드업 그리고 후반에 일깨우는 자 조이까지 왔을 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반에 석호를 노려줄 때는 연운 스타트를 해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석호 관련 기물들은 전부 다 사면서 석호각을 최대한 노려줘야겠죠 자 여기서 나온 템은 연운, 블루가 나왔죠 이러면은 그냥 덱개로 진행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카이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석호빌드업 플러스 블루 빌드업이 됐죠 이럴때는 템이 좋으니까 무조건 연승 템프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손도 빨리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템 일단 챔피언들 많이 나왔구요 자 포병대문장 짜증내기 고대기록 보관소 먹어줄게? 요거밖에 없죠 자 일단 빛빛을 템 확인해보구요 거물의 갑옷? 그냥 석호 빌드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템이 좋을 땐 무조건 템프업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레벨업하고 난동군까지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템프업을 했을 때 좋은 이유 일단 석호로 돈을 다시 얻을 수가 있구요 이제 제 기물들이 좀 많으니까 스택을 조금 더 쉽게 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고서 한번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원하는게 단 한개도 안나왔어요 석호 아니면 요술사 아니면 뭐 일개우는자 요정도가 있을건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러면 그냥 난동군 짚고 당창에 산안동 당장 피관리를 해주면 좋을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레벨업을 하고 산안동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투는 지는 모습이구요 자 여기서는 그냥 나서 쓰는 시너지가 너무 안어울리니까 저런거 팔고 레벨업 2번 해서 잭스를 올려주는걸로 할게요 요거는 당장에 산안동군이 되기 때문에 진행해준겁니다 그리고 자이라도 사줬구요 자 이번 상대는 포병대인거 같죠 눈념이가 포병대 시너지이기 때문에 포병대 노려주는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블루가 있을때는 지팡이템이나 아니면 암라인템템 위주로 가져오시면 좋아요 자 근데 지금은 장갑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지는템 보석건틀릿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가져와준거구요 자 이번 상대에 이 성적이 굉장히 많고 템도 너무 이쁜걸 잘 주신 상태라서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죠 어 세라핀 두마리? 일단 자크 뭐 이런것도 나왔는데 저는 석호조합을 할때 자크 뭐 카이사 요런걸 잘 사주는 편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탈리아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이 판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냥 자크를 팔아버리고 이자를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파이트 2성 좋습니다 일단 암라인 2성작이 잘 돼야 암라인이 버텨주기 때문에 석호 스펙을 잘 쌓을 수가 있고 자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좋아요 모렐로가 될수도 있고 지로차안문이 될수도 있죠 자 그 다음 템 어? 지로차안문 좋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난동군을 한번 재조합 돌리는걸로 해볼게요 자 요거 팔고 난동군 재조합기 저는 석호 요술사 일깨우는자 셋중에 하나를 원했는데 일단 일깨우는자가 잘 나왔죠 자 요런식으로 일깨우는자까지 주시고 요술사 섞어주면 이게 6렙구간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이게 일깨우는자가 한단계마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3일깨우는자 해주면 굉장히 좋죠 자 금방 스킬 쓰죠 성타 두대 때리고 스킬 썼나요? 3대 끝 자 보석령꽃 제국주이자 오아시스 이거 지금 당장 좋은건 무조건 오아시스거든요 후반에도 6석호 이상을 쓸거기 때문에 오아시스 좋은데 이게 용도 한마리를 써가지고 가운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길증루 가운데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라이성을 줬구요 자 그리고 싸움을 또 보자면 스킬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자 평타 한대 한대 때리고 스킬을 써요 마나가 60인데 아무리 블루가 있다고 해도 한대 때리고 스킬 쓰는거는 말이 안되죠 방금은 두대 때리고 스킬 썼구요 염전자 자 스킬 탕탕탕 탕탕탕 어 그리고 이게 만약 탈리아 2성이었으면 훨씬 강력했을건데 지금 1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갑발을 먹고 바로 가고이를 만들어줄거에요 이게 앞라인이 버텨줘야 딜라인 애들이 딜을 해주는거기 때문에 일단 사일러스 메인 탱커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은 3-5대 7렙 찍고 홈을 찾아주는게 대세입니다 여기서 한마리만 찾아주면 성공한거에요 카이사? 카이사는 안사고 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 일단 자크랑 제르는 안쓸거구요 이게 솜을 찾아주면서 그냥 만약에 탈리아 2성작이 됐으면 그냥 탈리아 2성으로 버텨줬을건데 탈리아 2성작도 안나왔기 때문에 망한거에요 이게 탈리아나 솜 둘중에 하나는 나와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릴거에요 둘중 하나를 뽑을때까지 자 릴을 돌려줍시다 아니 이거 하나가 안나온다고? 아니 탈리아라도 주세요 어 솜 나왔다 이러면 그냥 솜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탈리아 한마리 있으니까 그냥 블라디 팔고 유술사는 이탈리아로 해주면 될거 같습니다 이게 7렙보관 가장 좋은 시너지죠 그리고 이게 일깨우는 자가 이제 솜한테는 피리미까지는 없을거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줄게요 나중에 자석제국이 한은 뜨겠죠 이게 솜은 만화통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원래 평타 두대 톡톡 때리고 스피를 쓰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거 같아요 그죠? 한대? 네 큰 효율은 없지만 가끔 평타 한대 때리고 궁 쓸 때가 있어서 그때는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탈리아 2성으로만 빌드업을 했어도 7렙보관은 쉽게 버텼을거 같습니다 자 아이템 먹어볼게요 지팡이 이러면 모렐로 좀 노리고 싶구요 운전자 2개? 자 일단 요렇게 용발 각이 나올 때는 상대방 조합들을 봐야겠죠 AP가 많으면 용발은 그냥 무조건 만드는거에요 AD 뭐 AD AD인가요? AD죠? AD네요? AD죠? 이런 상황에서는 용발을 지금 당장 만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이러면 용발을 안 만든다면 그냥 성배쪽으로 뺄 확률이 높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용제국주의를 먹은 이유 그냥 진짜 센니다 되게 잘 잡아줘요 또 잡아줬고 잡아주고 평타로도 잡아지거든요 되게 그냥 체력 18% 이하면은 그냥 무조건 잡아주는거기 때문에 되게 괜찮죠 어? 요술사 왕관이다 이거는 요술사 왕관을 먹어줘도 되게 좋을거같은게 지금 자이라 2성을 쓰고 있어서 자이라한테 빌드업해도 좋습니다 솜까지 나와줬네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당장은 자이라한테 쇼진이 좋긴한데 나중에는 조이한테 주는게 좋거든요 자석제거기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웠던게 처음부터 일깨우는자를 팔리아한테 그냥 주고 썼으면은 지금 모렐로를 당장에 솜한테 박아줬습니다 이제 일단 솜이 풀템이라 모렐로를 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술사 자이라가 좋을때 요런 상대방 일자 원거리 배치할때 되게 좋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근데 데미지가 약한것도 아니죠 되게 씁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한 번을 더 써준다면 자이라 딜량 1등 이럴때 자이라가 딜량을 되게 잘 넣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용발은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판은 일단 성배 좀 노리기 위해서 연운 가져왔습니다 자 성배 바로 만들어서 자이라 줄거구요 자 이번 상대는 또 포병대 요무미가 포병대라 포병대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구요 세라핀 데코 좀 많았고 자 카이사 뭐 자크 얘네들도 석호인데 저는 빌드업에서도 잘 안쓰고 완성조합에서도 아예 안씁니다 자 이번 상대 자야이성에 헤카림이성에 쌩쌩이이성 약하신 분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세요 자이라가 많을때는 항상 자이라 배치를 신경써주시면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자석제거기 하나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은 템에 자석제거기를 주대까지 일단 돌려줄 생각입니다 어? 워모그의 자석제거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지금 사일러스 템템도 좀 부족했는데 워모그가 잘 나왔고 자석제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레벨업하고 조이를 찾아서 템같은거 다 옮겨준다면 너무 좋을거 같은데요 조이 한마리만 오 소민성 일단 찍어줄게요 릴라? 이거 릴라 버립시다 지금 조합이 너무 안맞아요 유술사 상징 먹으면 항상 이렇더라구요 일단 사풍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닐라 정리할게요 솜 3성작 살짝 노려주면서 이판에 솜이 안겹쳤습니다 어? 좌석제거기 하나 더?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자 일단 이번 상대 아오신 너무나 쉽게 승리 세라핀 2성 붙여주시고 요거 지금 솜 2성이라 그냥 무조건 버텨질거 같거든요 차라리 구렙가서 안전하게 조이를 찾아주는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찾을게 조이 한마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찾겠다고 팔레미료를 싹다 돌려버리면 미래가 없죠 자 그래서 싸움을 보시면 여전히 압도적이죠 오 스태틱 완제템? 좋다 자 일단 또 날려주고 터뜨려주면 어? 밤에 끝자라? 제발 성타 그렇지 자 그리고 스태틱은 나중에 그냥 조이 줄 생각하죠 이거 럭스 조이거든요 일단 럭스한테 주고 빌드업하고 나중에 조이템은 쇼진 일깨우는 자 스태틱 요렇게 주겠습니다 자 일단 세라핀 그브덱을 만났구요 세라핀을 띄워준 상태입니다 어 근데 일깨우는 자 때문에 스티를 금방 쓰네 자 소미 스피만 날려주면 너무나 쉽게 승리 그냥 지금은 소미 너무 좋아서 조합 맞춰주고 이성작 잘 찍어주고 템만 잘 주시면은 그냥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의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조합은 오븐노 날개 사수호자 이분 뭔가 사노운 김을 봤을때는 세라핀 그브덱을 하려다가 그브가 안나와서 자야로 약간 딜러를 대체해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야 근데 너무 세져 이번 상대는 완전 밸류데이 야수호 이성의 아오신 메인 딜러죠 아 근데 아오신 공도 못 썼는데요 자에라 스킬 맞고 뭐 소문 스킬 맞고 자 이러면 야수호 다구를 해주면은 날려주고 어 뭐야 어디다 날려 날려주고 날려주고 자 이분이 중요해요 날려주고 뿜 진짜 세져 자 이런식으로 8렙구간때 솜 이성에 템 적절히 넣어주시고 앞라인 탱템 좋으면은 8렙구간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레벨업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솜 삼성도 살짝 노려줄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가는걸로 할게요 그리고 전투는 보나마나 압도적이구요 상대방 포병대 대기였는데 너무나 쉽게 이겨줬죠 자 레벨업 조금 눌러보고 어 이정도면 그냥 불에 빠서 좀 돌려볼까요 어 조이 나왔다 일단 이러면 럭스 팔고 이거 템 다 빼줘야되거든요 일단 템 조금씩 줘 복원 얘주고 일깨우는자 얘주고 스탯 주고 빼주고 일단 제이스 넣고 무렐로 이 친구 워머그 다고일 터풍 일단 넘어거라 일단 어느정도 조합 맞춘 상태고 다이라 쇼진까지 일단 옮겨줄 생각이긴 합니다 자 이제 모렐로가 자기 주인한테 잘 돌아가서 확실히 더 세졌죠 톰한테 일깨우는자는 진짜 큰 도움은 일단 없긴 했습니다 일단 바드 나온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구요 리롤 계속 돌려서 이성장 마무리 해줄게요 어 닐라 되게 잘 되네 자 그리고 쇼진같은 경우는 자석 제거기가 하나밖에 안남아서 일단 조금 아껴주고 있는 상태구요 자 진짜 세져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 다 살살 녹아 내립니다 자 아오신 스킬 썼구요 아 잠깐만 좀 아프긴 한데 요렇게 남았으면 이겼죠 자 날려주고 자 날려주고 끝 자 추범라운드에서는 성배를 가져왔구요 요건 이제 그러면 자석 제거기 빼준 다음에 템을 제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사 성배 끝 바드이성 톰은 못찾겠다 그냥 팔고 다른거 노리죠 그렇지 백마무리 끝 자 이번 상대 육군노 사소호자 슈바나도 이성이고 이분의 약상권 절대 아니에요 자 조이 스킬 쓰는 속도 보세요 스식이 계속 당하는데 만화가 차있어요 자 만화 차는거 화자작 스킬 또 썼구요 자 조이 스킬 또 썼구요 되게 많이 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깨우는자 상징 나왔을때도 석호덱 해주시면 진짜 강력하게 빌드업 할수도 있고 후반에 이렇게 조이한테 주시면 진짜 강력하니까 일깨우는자 상징도 거르시면 안됩니다 자